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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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. 김도현님이시죠? 네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앉으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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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오셨어요? 네.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. 아, 그러시구나. 혹시 답을 찾으러 오신 거면 잘 오셨어요. 네? 고민하는 것들 잘 해결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열쇠들은 다 뭔가요? 아, 이 방 열쇠들이에요. 여기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. 아마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아, 뭐야. 내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. 사진, 사진. 대체 뭐하는 곳이야? 아, 몰라. 일단 먹자. 다른 방들도 이런 거 아니야? 오, 미쳤다. 오,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. 오,하고 출발. 혼이 스캔드rias 옆으로ship에 구매했다고 하는데 아까 만족식들을 gouvern한 졸업 세L bem residgus 제주도에 도윤희, 고민하던 답은 찾으셨어요? 좋아하는 걸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시 지루해지더라고요 뭘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네요 이 열쇠가 답을 찾아줄 거예요 글쎄요 더 이상 새로운 게 있을까요? 이번엔 좀 달하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분이 안해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이전과는 달랐다 채우지 못했던 내 마음이 어느새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방을 찾지 않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